안녕하세요 살림티비입니다. 오늘은 싱크대 배수구의 악취 제거와 청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시간 나실 때 활용해보세요. 날씨가 더워지면 싱크대 냄새가 심해지며 청소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때 페트병과 과탄산소다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준 후 과탄산소다를 3분의 1만큼 채워줍니다. 주방세제도 두세 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비닐 봉지에 휴지를 몇 개 구겨서 넣어주세요. 휴지가 담긴 비닐로 배수 통로 부분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압력이 생겨 과탄산소다가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위로 페트병을 올린 후 천천히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이때 생기는 연기는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환기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거품이 충분히 생기기 시작하면 배수구 커버를 덮어줍니다. 그 위로 비닐을 덮어줍니다. 배수구 커버가 없다면 비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품 발생이 어느 정도 멈추면 사용한 칫솔의 치약을 발라 싱크대 커버와 배수구 구석구석을 닦아줍니다. 이때 치약을 사용하면 세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완료한 후 막아 놓았던 비닐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배수구가 아주 깔끔해졌네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날씨가 더울 때는 악취가 금세 다시 발생합니다. 이때 구연산과 천일염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먼저 종이컵으로 물을 한 컵 부어줍니다. 작은 스푼으로 구연산 2스푼과 굵은 소금 2스푼을 넣어줍니다. 잘 저어줍니다. 구연산이 녹은 물을 얼음틀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줍니다. 구연산으로 만든 얼음 3개에서 4개를 싱크대 배수구나 화장실 배수구 같은 곳에 올려줍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악취를 잡아줍니다. 지금까지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를 청소하는 방법과 관리를 위한 추가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